잠깐만 입술에 요구르트가 묻었거든 내가 닦아줄게 묻었거든 내가 닦아줄게 뭐야? 무슨 의미예요? 어? 아이가 없어 부부니까 뭐 저희 부부예요 마요네! 부부예요 너무 짧아 너무 짧아 잠깐만 요구르트가 좀 묻었거든 아 왜 뱉어겠네 그걸 아 왜 기겁을 해 아니야 뭘 뱉어가지고 저 얼굴이 안아 식탁 폭 5cm로 바꿔 식탁의 폭이 너무 넓어서 저거 진짜 신기해 진짜 우와 이게 막 어떤 소리가 들려? 어 불이 타는 소리가 들려 이러면서 약간 오늘 마인드 컨트롤도 하면서 저게 타면서 안에 있는 이물질들이 올라오는 거 아 진짜? 집에서 자줘야 돼 집에서 자줘야 돼 저희는 머리카락이 붙은 거예요 어? 야야야야야 열기가 오지 마 어때? 점점점 뜨거워져 우리의 사랑처럼 거의 다 왔어? 거의 다 왔어 지금 됐어? 됐어?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니야 그냥 아 깜짝이야 아니야 아니야 푸자 언박싱 하는 거 같네 이거 확인을 해야 꼭 기분이 근데 이게 귀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게 귀에서 나온 절이 나왔어 아니 이게 오해인데 귀에 나온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분진이 같이 타면서 야 이 정도면 명란 절이야 명란 절 그게 명란 절이 있네 귀밥이에요? 귀밥이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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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귀밥이에요 아니 귀밥이에요 아 나 완화해 아이고 바보 안 찍어 몸이 이렇게 안 좋다 할 거 같아